1. 배지 오오 예 첫째점 결국 1 플러스 1이 됐죠 이번에 사자도 살짝 욕심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리고 뭐 1 플러스 1이 나오고 꽝! 전련 필요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기라 깨졌어요! 네 드래곤도 세쥬아니가 꽤 먹고 있고 오오! 그리고 집어삭하고 번지고 때리고 아니 이게 이런 구도 이런 구도에서 이렇게 킬이 나오면 안되는데요 하나생명 여긴 2대1인데 네! 타워 밀고 욕먹고 반타워 타쪽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있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짜야되거든요 하나님 땅에서는요 네 잘 자만 했습니다 오르니 지금 보이죠? 오르니 네 물러나라 네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 네 자 소드가 들어갑니다 뒤쪽 소환도 왔구요 그리고 삼키기 포탑의 사이에 끼고 있긴 한데 피퐁하면서 최대한 타워 밀었습니다 근데 이거 오르는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오르는 상대 미드 죽이고 미드를 깼어요 아... 길정도에요 네 간식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골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먹기 시작하는거죠 건강하게 탐캐치시면 아니니까 지금 정당한 영광을 쓰고 성큼 성큼 걸어가니까 지금 킬버클렉 탑 이게 탑이 없어요 정말 정권이란 말은 잘 안나오는데 지금 게임이 그 정도라는거에요 네 와아 조이 와 지금 연계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패태를 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빠진게 아니에요 정권이 서로 반반 먹는게 됐기요 오우 대부지갑 자 크리스탠또 이렇게 이렇게 잘 큰 쏘다는게 그냥 딜러죠 와우 띠리링 하면 맞고 터져요 네 와우 음악으로 죽이네 터늘로 죽이네 그냥 조이가 체력이 거의 반 정도 있었는데 네 저게 카소스 진홍국 저리가라 네 와우 자 도망 저지 불가한데 간식이 도망가 네 도망가기 바빠요 야이 걸렸네 걸렸네 아이고 오우 전장의 지배자 그리핀 아직 1세트이긴 하지만 단독 일로와 네 띠리링 띠리링 칼 통 네 반피도 넘게 있었네요 진짜 말이 안되죠 데미가 와우 이런게 나와야 이제 다른 팀들이 그리핀 상대할 때 뭐 소나 배너라든 할거 아니에요 의식해서 새로운 무기가 장착되는거고 아니 이게 와우 골라프가 막 아예 한타가 아니에요 한타가 아니에요 한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끝내자 와우 지우기 자 더블킬이에요 그렇죠 지우개 밀고 들어가듯 그냥 네 진짜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는 그런 당민입니다 현재 와 다 뜨면 뜨면 그냥 뭐하나 쓰는가 초시계를 쓰는가 와우 와우 소나가 지금 소나가 지금 어시 먹이면 안됩니다 와우 네 깔끔하게 보살하게 그리고 넥서스 깨면서 와우 시제 네 네 그렇죠 그냥 뭐 그 튕기는 음악 선율이 아니라 그걸로 때리는 것 같아요 소나가 잘 풀리면 딜량도 폭발적인 그런 챔피언이란 걸 이미 뭐 데프트 선수가 입증해 보이긴 했지만 네 이만큼 네 네 네 네 네 네 네